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영상당 두 분께 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산 꼭 받아가시고 그럼 가루비들 100만 부탁해요. 아잉! 아 진짜 월요일부터 떼의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이제 저 사장님이라고... 이제? 예 이제예요. 아 죄송합니다. 밥 한 개 사세요. 아무나 다 사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다 사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다 사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다크요입니다. 너니? 미! 미! 내 마리 받고자 살아!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김씨한테 월급을 줬는데 얘가 이제 미쳤습니다. 얼마 전에 혁청망청을 쓰더라고요. 예시를 줄더만, 님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걸 저한테 자랑하라고요. 하! 지새끼예요, 그냥. 하! 핸드폰 게임에 나 170만 원을 줬어. 아 네, 한 번에 쟤는 건 아니겠지. 오늘 김씨가 저한테 밥을 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든지 사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한국에서 제일 비싼 밥 싸를...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사달라는 거 다 사준 거 맞죠? 예. 아, 알겠습니다. 랍스터 왔습니다. 오늘 이거 먹을 거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3kg원. 아, 3kg요? 하하하하하하 37,000원. 37,000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너무 커요? 예, 예, 괜찮습니다.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지금 이거 살아있는 건가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근데 무슨 생각으로 37,000원을 저한테 자랑하십니까? 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쓰레기부터 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전순 바람이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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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짠 스윽 committing 아... 벌써 다 먹었는데, 이거 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rated 뼈라고 된다, 된다. 먹자, 그럼. 볶음밥은 얼마죠? 볶음밥 12,000원.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얘가 사는 거라고요? 아이고, 이제 디저트로 먹어야겠는데?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베스킨나베스 필리 사이즈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그건 안 돼요. 왜요? 우선은 안 돼요. 다 안 돼요. 페로로 되나야지.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